안녕하세요. 동방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빗생TV 강의 중에 자주 언급되어지는 사고조절자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가다 힘들고 지칠 때면 자신의 팔자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한탄하기도 하고 혹은 자신들의 사주 팔자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역수론을 찾거나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 여기저기 인터넷을 헤매기도 합니다. 그리고 꼬일대로 꼬인 억센 팔자를 바꿔보겠다고 부적을 사고 굿을 하기도 하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한 번쯤은 역수론에서 사주 팔자를 보거나 타로를 해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운명론을 믿지 않고 사주 팔자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 믿고 패기 있고 야심차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곳 빛의 생명나무에 와서 공부를 하며 저의 지나온 삶들을 복귀하고 반추해 보니 우리의 삶은 이미 결정지어져 있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결정지어진 삶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충격적이었는데요. 이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이 삶의 프로그램이라는 것 또한 이미 오래전에 우리의 의식의 주체인 우리의 영혼이 만들어질 때 어느 정도 결정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펼쳐지도록 설정하는 원천적인 프로그램이 우리의 영혼 중 영에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우리의 영의 한 요소를 담당하고 있는 사고조절자라는 에너지입니다. 이 영의 일부분인 사고조절자는 그 명칭은 참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상 알고 보면 우리들 자신을 존재케 하는 결정자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의식, 그리고 우리의 성격에까지 우리의 거의 모든 부분에 연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생소하고 딱딱하게 들리는 사고조절자라는 존재와 친숙해지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고조절자는 먼저 이 영어에 포함된 사고라는 표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사고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의식을 구현할 수 있거나 의식을 가진 존재는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없이 에너지처로 존재하는 영들이나 땅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에 깃들어 물질여행을 하는 영혼들 뿐만 아니라 하나의 큰 의식으로 존재하시는 창조주조차도 이 사고조절자를 가지고 계시고 이를 통하여 대우주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대우주는 창조주께서 마법의 지팡이를 휘둘러서 창조가 되거나 어떤 종교서적에서 표현하듯이 창조주의 말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혹은 며칠 만에 뚝딱하고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대우주는 창조주의 의식에 의해 대우주의 설계 도면에 맞추어 빛이라는 재료와 도구를 이용하여 빛이라는 에너지를 사용하여 다양한 빛의 스펙트럼의 조화와 균형 속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의 의식의 핵심이 되는 큰 에너지 덩어리가 바로 창조주의 사고조절자입니다. 이 창조주의 사고조절자는 한마디로 대우주의 창조원리와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행성들과 항성들 그리고 모든 생명에 대한 정보를 집약시켜 놓은 우주와 생명에 대한 빅데이터입니다. 이러한 창조주의 사고조절자는 우주와 생명에 대한 모든 정보가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여 정리되어 있는 우주의 정보 도서관과도 같습니다. 우주 그 어느 곳도 창조주의 의식이 없는 곳이 없으며 창조주의 의식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생명체들은 이 창조주의 의식 중 일부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체들은 그들의 생존과 진화 그리고 창조적 활동을 위해서 창조주의 의식의 일부를 창조주의 정보라는 마중물로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사고조절자에 이 창조주의 의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영마다 부여받는 창조주의 의식이 다르기에 영이 사고조절자를 부여받는 순간 영은 독립성과 개체성을 가지게 되며 영은 자신만의 고유한 진화 과정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이 창조주의 의식을 많이 부여받을수록 그 영의 외투인 생명체는 더 높은 의식을 구현할 수 있고 더 많은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조절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생명체일수록 높은 수준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영은 마치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와도 같습니다. 생산된 자동차에는 자동차를 작동시킬 수 있는 자동차키가 맞춤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완성된 차에 맞는 고유한 키가 존재하듯 영들도 마스터키에 해당되는 사고조절자를 통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영이 사고조절자를 부여받아 에너지체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 이 에너지체는 영의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체로 존재하면서 사고조절자에 있는 프로그램대로 활동하는 존재들을 우리들은 천사나 귀신 또는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체들은 모두 창조주로부터 영을 부여받아 그들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며 진화를 하고 있는데 그 영의 구성을 보면 가장 안쪽의 사고조절자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진리의 영 그리고 바깥쪽의 거룩한 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고조절자는 영이 탄생될 때 부여되는 것으로 영의식의 기원이 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체들이 그들의 고유한 특성에 따른 업무의 범위와 역할을 규정하며 영을 실제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사고조절자를 통하여 하늘은 에너지체들의 행동강령을 부여하고 에너지체들을 관리 및 통제를 하며 그들을 하나의 전체의식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이 우주에 나와 똑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이 없듯이 모든 영은 그 영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빛의 스펙트럼과 고유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A란 영에게는 그 영에게만 적용이 되는 고유한 빛이 있고 그 빛만이 그에게 부여된 사고조절자를 작동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창조주가 그 영에게 부여한 사랑이자 특별성이며 이곳으로 영혼마다 고유한 영혼의 진화 경로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창조주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영마다 고유하게 부여되어 있는 이 사고조절자를 기반으로 하여 여러분들 각자의 삶은 여러분 각자의 영혼의 고유한 영혼의 물질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되어진 것입니다. 물질여행을 하는 영혼에게 사고조절자는 종잣돈 즉 시드머니에 해당됩니다. 또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고조절자가 많이 부여된다는 것은 온라인 게임에서 나의 아바타에게 장착할 아이템이 많다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뜻과 포부를 펼칠 기회가 많아지고 자유의지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즉 영혼은 이번 삶의 목적에 맞는 꼭 필요한 정보와 삶의 내용을 풍부하게 해 줄 달란트들을 자신의 사고조절자에 담아옵니다. 따라서 사고조절자는 여러분의 재주와 재능을 담아오는 폴더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 학문이나 연구활동을 하기로 예정된 사람은 그 목적에 맞추어 지능이 높게 세팅이 되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게 될 사람은 그의 삶에 걸맞는 별도의 재능들이 태어날 때부터 사고조절자라는 폴더에 담겨져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조절자는 크게 선천적 사고조절자와 후천적 사고조절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선천적 사고조절자는 창조주의 조물작용에 의해 영이 창조될 때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이때 창조주의 의식이 이 선천적 사고조절자에 담기게 되는데 이 창조주의 의식이 영의 나머지 구성요소들인 진리의 영과 거룩한 영의 층위를 거치며 발현이 됨으로써 영의 가장 순수한 의식인 양심 혹은 영의 모나드 의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양심 혹은 영의 모나드 의식은 창조주께서 영에 심어놓은 창조주의 의식이자 하늘의 마음입니다. 선천적 사고조절자를 통하여 창조주의 의식은 모든 영들과 공유되고 있습니다. 모든 영들은 창조주의 의식과 연결되어 있으며 창조주의 신성을 가지고 창조주의 신성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선천적 사고조절자에 입력된 내용에 따라 영의 우주적 신분인 차원이 결정이 됩니다. 선천적 사고조절자에 입력된 내용에 따라 영의 여행을 하는 천사들과 지구와 같은 행성에서의 삶을 통해 영혼의 진화를 하는 일반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으로 후천적 사고조절자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이 에너지의 형태로 기록되어 사고조절자가 있는 층위에 적금통장처럼 저장되는데 이 저장공간을 후천적인 사고조절자라고 합니다. 영이 진화한다는 것은 선천적인 사고조절자보다 후천적 사고조절자를 채워가는 과정이며 이것을 통하여 영혼은 진화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피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생사고락이 나의 후천적 사고조절자를 풍부하게 하고 영혼을 성장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게 주어진 삶을 조금 더 잘 받아들이고 즐기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천적 사고조절자의 기원은 창조주의며 후천적 사고조절자의 기원은 땅입니다. 일반 영혼들이 치열한 삶의 체험을 통해 얻어진 땅의 보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후천적 사고조절자는 우주의 보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혼들은 창조자로부터 부여받은 사고조절자를 통하여 영혼의 진화를 하고 있는데 이들 영혼들은 상승하는 영혼과 하강하는 영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승하는 영혼은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영혼의 진화를 시작하는 것으로 일반 영혼들이 진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일반 영혼의 경우는 다양한 삶의 체험을 통한 영혼의 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영혼들의 후천적 사고조절자는 선천적 사고조절자에 비해 풍부하고 다양하게 형성됩니다. 이러한 일반 영혼들의 사고조절자는 선천적 사고조절자 20%와 후천적 사고조절자 8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영혼의 선천적 사고조절자는 비교적 단순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집으로 비유하면 집을 지을 때 중심이 되는 기둥과 뼈대만 있는 경우입니다. 완전한 형태의 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나머지 과정들 이를테면 집에 벽을 세우고 상하수도 시스템을 만들고 전기 배선이나 인테리어 작업들을 집주인이 스스로 해야 하는 상황이죠. 일반 영혼들이 채워 넣어야 하는 후천적 사고조절자의 내용이 이 집주인이 해야 하는 작업들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일반 영혼들의 경우 선천적 사고조절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단순하게 세팅된 것에 비해 그들이 물질체험을 통해서 채워 나가야 하는 후천적 사고조절자가 대부분인 사고조절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체의 삶을 통해 물질체험을 하면서 습득한 경험들로 후천적 사고조절자가 채워지고 확장되는데 이것이 바로 일반 영혼들이 진화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종교활동이나 수행을 하면서 공부했던 영혼의 성장이란 말의 진정한 의미는 각자의 삶을 통해 후천적인 사고조절자가 풍부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영혼들은 후천적 사고조절자를 채우고 확장하고 완성하기 위해 영혼의 물질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강하는 영혼은 무국이나 태국과 같은 높은 차원에서 하늘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낮은 차원에서 자신의 고유한 업무를 위해 활동하는 영혼그룹입니다. 이들은 행성의 관리자들과 물질체험을 통한 영혼의 진화과정을 졸업한 14차원 이상의 영혼들입니다. 또한 우주의 각 차원을 관리하는 관리자 그룹과 멸기세댁 그룹과 같이 매트릭스를 관리하는 특수 목적의 관리자 그룹의 영혼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영혼의 진화 과정과는 다른 방식의 진화를 하는 영혼들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주를 보좌하여 대우주를 운영하며 관리하기 위해 창조주로부터 선천적 사고조절자를 많이 부여받은 하늘의 에너지체들도 이 그룹에 속합니다. 이 영혼들은 선천적 사고조절자와 후천적 사고조절자를 8대2의 비율로 창조주에 의해 조물된 영혼들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본영이 되어 아바타를 4차원에 내려보내 일반 영혼들의 영혼의 물질체험을 도와주고 관리하기 위해 하늘에서 준비한 영혼 그룹입니다. 하강하는 영혼들은 영혼의 물질체험을 하기 위해 생명체를 통한 물질체험을 하거나 하늘의 뜻을 땅에서 펼치기 위해 특수한 임무와 역할을 가지고 육화하여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선천적 사고조절자를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땅에 내려와 영혼의 물질체험을 하는 것은 물질체험을 통한 영혼의 친화가 목적이 아니고 특수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하늘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강하는 영혼들 중 대표적인 그룹이 행성의 영단을 구성하여 행성을 관리하고 영단을 운영하는 행성의 영단 관리자들인데 행성 영단 관리자들은 일반 영혼들에 비해 사고조절자의 크기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행성 영단 관리자는 일반 영혼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많은 정보가 사고조절자에 즉 선천적 사고조절자에 담겨져 조물됩니다. 그들의 영이 탄생될 때 우주적 신분과 관리자 그룹의 역할과 임무에 맞는 우주에 대한 기본 정보와 지식, 대우주의 구조와 운영 방식 등의 기본 정보가 그들의 선천적 사고조절자에 입력됩니다. 또한 행성에 살고 있는 생명체의 생명의 순환에 대한 원리와 생명체의 외형에 대한 기본 정보들이 입력되고 영마다 자신이 낼 수 있는 고유한 파장이 정해지며 이에 따른 개성과 성격이 결정지어집니다. 이렇게 우주적 지위와 역할에 따라 고유한 에너지 파장에 맞는 사고조절자가 부여되어 행성의 영단으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영단의 관리자들은 지구 영단의 특수성과 특별함에 맞추어 그들의 사고조절자가 새롭게 세팅되어 지구 영단에 부임한 것입니다. 행성 영단 관리자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영단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혹은 행성의 진화를 직접 진두지휘하기 위해 트윈플레임이나 삼중불꽃의 방식으로 그들 행성의 물질세계에 육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들은 물질체험을 하게 되지만 이것의 목적이 그들 영혼의 진화에 있지 않다는 것이 일반 영혼들과 다른 부분입니다. 행성의 영단 관리자들은 영혼의 물질체험이 아닌 행성의 영단을 얼마나 잘 운영하고 행성진화의 로드맵에 맞춰 행성의 진화를 얼마나 잘 진행시켰는지에 따라 그들 영혼의 역할이 평가받게 되며 이를 통해 그들 영혼들의 진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행성을 관리하는 영혼 그룹이 있는가 하면 우리 주변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흔히 하는 말로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또한 우주에서는 그들의 역할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로 독재자나 폭군의 역할을 담당하며 전쟁광이나 독재자들을 돕는 간신의 역할을 담당하는 짙은 어둠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들로 그들을 어둠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어둠의 일꾼들은 영이 창조주에 의해 조물될 때 일반 영혼들이 감당할 수 없는 특수한 어둠의 역할을 위해 특수한 사고조절자를 부여받고 창조된 영혼 그룹들을 말합니다. 어둠의 일꾼들은 영혼의 진화가 목적이 아니라 행성의 물질 매트릭스나 종교 매트릭스와 같은 행성의 문명이 건설되는데 기초가 되는 행성 매트릭스를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창조주가 대우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돕기 위해 창조된 특수한 영혼 그룹입니다. 어둠의 일꾼들은 멸기세대 그룹과 데이날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멸기세대 그룹은 물질문명을 행성에 도입하는 역할로 나쁜 사람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악역 전문 배우들입니다. 데이날 그룹은 멸기세대가 깔아놓은 문명이나 사상 등의 물질 세상의 관점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이들을 위하여 학술적 즉 학문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어둠의 매트릭스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멸기세대 그룹을 돕고 있는 영혼 그룹입니다. 데이날 그룹은 멸기세대 그룹에 비해 어둠의 성향이 비교적 적습니다. 어둠의 일꾼들은 사고조절자의 구성이 일반형과 다릅니다. 사고조절자에 들어가는 영에너지의 파장대가 일반형에 비해 좁으며 사고조절자를 구성하는 영에너지가 일반형에 비해 강합니다. 강철같은 에너지와 두려움이 없는 에너지, 불도저같이 밀어붙이는 영에너지 파장대를 가진 사고조절자가 부여됩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자고 우면하지 않고 의도한 바를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잘 느끼지 못하기에 인간미가 떨어지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확고한 믿음과 신념이 한 번 생기게 되면 주위를 살피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 대한 배려 없이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냉혹해 보이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때론 정의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고조절자에 세팅된 영에너지의 파장대가 일반 영에 비해 3분의 1 정도로 좁기 때문에 사고폭이 매우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선과 악, 정의와 불의의 대립으로 보는 흑백 논리와 사람들을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분별하는 진영 논리가 강한 영혼 그룹입니다. 어둠의 일꾼들은 영이 창조될 때부터 소위 금수저로 창조되어집니다. 일반 영들이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의 지능과 감성보다는 이성이 발달되어 있고 많은 탈란트들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새롭게 오픈하는 행성에 물질문명의 매트릭스와 종교 매트릭스를 설치하여 어둠의 정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영혼 그룹입니다. 이렇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영혼은 창조주께서 부여하는 사고조절자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결정되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풀리지 않는 모순과 주변의 관계들은 각자가 가지고 온 사고조절자에 의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선천적 사고조절자의 빛의 진동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사고조절자가 부여됩니다. 선천적 사고조절자에 부여되는 사고조절자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주적 신분이 높은 영혼이 됩니다. 사고조절자에 부여되는 사고조절자의 개수는 그 영혼의 우주적 신분을 반영합니다. 선천적 사고조절자에 부여되는 창조주의 빛의 진동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차원이 낮은 물질 세상에서 창조주의 신성을 드러내는 역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조절자 한 개는 1기가바이트 정도의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1기가바이트에는 소설책 3천 권의 내용을 담을 수 있으며 대중가요 200곡 정도를 담을 수 있습니다. 사고조절자 한 개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정보를 담고 정보를 운영할 수 있는 지적능력에 해당됩니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며 통찰할 수 있는 정보처리 능력 정도면 사고조절자 5개에 해당됩니다. 사고조절자 10개가 작동이 되면 타인을 리드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보통 사람이 누구나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의식의 수준은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상식의 시대, 대중의 시대에 어울리는 유형에 해당됩니다. 사고조절자 20개 이상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성공하는 삶이 시작되며 가지고 온 달란트가 꽃이 피는 시기입니다. 예술가라면 영감이 가장 강하게 떠오르는 시기이며 직관력이나 통찰력이 본격적으로 발현되는 시기입니다. 세계적인 예술가들을 예를 들어 본다면 빈센트 반 고어는 24개, 근대 철학자 칸트는 30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극작가 세익스피어는 무려 38개의 사고조절자를 사용하여 역사적인 예술활동을 펼쳤던 것입니다. 또한 어둠의 정부의 수장은 30개 정도의 사고조절자를 통하여 그들의 임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각자에게 부여된 사고조절자 숫자만큼의 달란트를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며 가족을 이루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카르마를 해소하고 잘 풀리지 않는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삶에 최적화된 탈란트와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 이번 생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웅이 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욕망과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발휘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기획한 윤회 프로그램대로 하늘에서 승인한 삶의 프로그램이 당신의 삶을 통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늘은 당신의 인생에 관여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생 참 뜻대로 안 되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욕망에 이끌려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삶을 살면서도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대해 한탄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늘의 완전한 통제 속에 인간의 삶의 길과 하늘의 길이 공존하며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도 나의 인생 프로그램이라는 명분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조주의 조물작용에 의해 창조되어 선천적 사고조절자에 심어놓은 창조주의 의식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있는 창조주의 분신들이자 창조주의 신성한 자녀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고조절자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구독버튼과 좋아요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